링코델 페스티벌에 기자를 부른다고요? 축제? 응. 1년에 단 하루. 뭐하고 노는데? 게임도 하고, 공연도 하고, 훈련도 안 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날. 3조 투입됩니다. 나도 시작해. 마음대로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. 포기할 기삿감이 아니야. Sure. But is he also a pilot? 평범한 아이가 된 것 같았는데. 평범한 아이라 그게 뭔지는 알아? 한겨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최초의 파일럿으로 한때 디아머 전력의 메인이었던 아이예요. 그런데 이제 와서. 나도 유감이네. 이렇게 1세대가 끝이 나는 건가?